CNB가 2019 전기 채널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자동 채널 설정 한 번으로 늘어난 170개 채널들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김영식 기자가 자동 채널 설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CNB가 2019 전기 채널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채널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늘어난 170개 채널을 즐기시기 전 우선 자동 채널 설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TV 자동 채널 설정은 큐브 TV 이용자들의 경우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 설정되며 셋톱박스 없이 TV를 시청하는 ITV 시청자들은 자동 채널 설정이 필수입니다. TV가 삼성 제품이면 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채널 메뉴를 선택한 뒤 채널 선택에서 유선 방송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 후 자동 채널 설정을 선택하신 후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채널 설정이 시작됩니다. TV가 LG 제품일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TV 리모컨의 설정 메뉴나 홈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다음 채널을 선택하신 후 자동 채널 설정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채널 설정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선택하면 자동 채널 설정을 묻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채널 설정이 진행됩니다. 누구나 손쉽게 리모컨 하나로 조작이 가능한 자동 채널 설정.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 채널 설정 자동 채널 설정을 시작한 지 3분이 최대지 않아 모두 완료될 만큼 신속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손쉬운 자동 채널 설정 한 번으로 다양한 장르의 170개 채널을 가정에서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 य Snake 5ourd 설정 8ourd Phys TM f4k milit tanto 4łd 신속 today 노 Sant 5ALD 7 8 7